안녕하세요 엑소옥2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7일 오전 3시 43분경에 아우머리온 동쪽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아우머리와 호카이도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지진사항을 봤을때 아우머리와 호카이도의 지진의 양상이 같이 가는 양상을 보였고 아우머리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이라든지 도마리, 원전 관련된 부분의 연관성도 그랬고 다음에 쿠시로라든지 아니면 네무로, 여기서의 지진들이 다 아우머리 해상에서 같이 지진이 발생되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호카이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났죠. 특히 오늘 발생한 호카이도의 우라카와, 우라카와의 지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진이었습니다. 우라카와의 지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상청은 4.1로 파악을 했고 지금 USGS에서는 4.3으로 파악을 하고 있죠. 한번 USG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새벽 15시 14초에 4.4으로 나오죠. 이런 호카이도의 지진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남태평양과 남미, 중미, 미국 미주의 샌 안드레어스라든지 이쪽에 지금 만류산열도와 쿠릴과 캄차카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제펜의 브레고리로서 영향을 주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제펜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해서 지금 근데 최근에 알유산열도와 쿠릴열도와 호카이도 영향을 주면서 오늘 발생한 아우머리의 지진, 그 다음에 우라카와의 지진 역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지진 상황을 보시면 물론 남태평양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바누아트의 법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누아트라는게 어차피 그 남태평양의 그 지역에서의 지진들이 그만큼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법칙이 나왔다. 저는 그래서 뉴질랜드의 지스본을 시작으로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지스본을 시작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저 개인적인 이론이라면 저 개인적인 이론까지는 없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뉴질랜드 지스본, 케르마덱, 피지, 통과, 바누아트라고 해서 파페아미를 거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서 타이완과 벤을 가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 결국엔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바누아트법칙하여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휘지죠. 휘지이고, 휘지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휘지죠. 바누아토에서 오늘입니다. 어제 5.3, 바누아토 5월 4일 5.0 바누아토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바누아토 5월 1일 5.4, 바누아토 5.1, 바누아토 4.5, 바누아토 4.7, 솔로몬 5.1, 솔로몬 4.8 남태평양에 일본에 지진이 날 때 항상 함께 연동해서 지진이 났던 곳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파페아미를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Y자를 그리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죠. 인도네시아 쪽이죠. 여기는 동트머루, 인도네시아 쪽입니다. 보시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올라가겠죠. 다바오 쪽으로 해가지고 필리핀 사랑관이라 해서 올라오면서 타이완을 거쳐가지고 이제 타이완을 거쳐서 재팬으로 가는 이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타이완도 보시면은 지금 타이완에 여긴 바로 요나쿠니로서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더 가까운 곳입니다. 거의 대만을 보실 수 있는 요나쿠니에서 지금 4.6. 다음에 이시가키 재팬에서 5.5. 계속해서 지금 난세이 제도에서 난세이 제도에 결국에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보고 온 데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쿠릴 열도에서 이제 도까라에서도 지진이 났었죠.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라인이 요 라인도 지금 움직이고 있죠. 요쪽 라인 뭐 저기 이쪽에 그 마리아나 이쪽도 지금 이쪽이 움직인다는 것은 또 이제 도쿄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일본의 수도권이 마리아나 계속 난다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이즈레드 오가사와라 이오지마 화산섬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쿄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진이 이쪽을 통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개의 라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또 가장 큰 치명적인 거는 두 개의 라인이다. 도쿄 수도권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두 개의 라인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수본을 통해서 파피아에서 Y 자를 그리고 나서 타이완에서 제펜 요 하나의 라인 그 다음에 마리아나에서 오세아니야 저기 그 보니라인랜드 이지제도를 통한 두 개의 라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라인이 지금 현재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바누아토 보셨죠. 바누아토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죠. 요 라인은 이제 일본의 수도권 구마모토 라든지 지금 간사이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 지금 도쿄 도이 다마시까지 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펜을 치고 들어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 아우모리의 지진 아우모리의 지진은 이런 지금 요 위쪽에 보시면은 수많은 지진들 수많은 지진들이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수많은 지진들이 치고서 이 알류산 열도와 쿨일 열도 감착화를 통해서 지금 재펜이 호카이도를 계속 지금 치고 있습니다. 호카이도를 계속 치면서 오라가와 라든지 아우모리 쪽도 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 후시로 넷목을 계속 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쪽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미주쪽 캘리포니아, 샌안데아스 역시도 지금 재펜을 치고 있으면서 이 재펜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진들이 결국에는 이 지진들이 이 재펜에 우리가 좀 전에 보고 있는 이 아우모리의 3.8 지진의 어떠한 원인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3.8 아우모리의 지금 이 지진은 결국에는 우리가 좀 전에 USGS에서 봤던 그러한 수많은 지진들 남태평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뉴질랜드부터 시작해서 바누아토, 파피아노기니,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타이완 연합군이 제펜 연합군에서 친 그 라인과 그 다음에 북마리아나를 통해서 이즈를 통해서 또 치는 라인 그 다음에 위쪽에 지금 그 어디죠? 지금 그 알류산가 그쪽을 치면서 지금 결국 아우모리까지 또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전체가 다 한 번에 침몰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